아니 그 천안 말이야 최교수랑 정말 끝난 거 맞아? 아 몰라 어제 갑자기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면 이 두 사람 끝이 아닌 건가? 글쎄 아니 그 남자가 생일 케이크 들고 나타나는 거 예스럽지 않은 행동이거든 초남이 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게 엄청 특별하고 의미 있는 행동인 걸 왜 모르는지 참 초남이 뭐 당신한테 따로 얘기한 거 없어? 아유 당신도 참 강림이 걔가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애야 그나저나 당신 입금되었다는 그 돈 오늘 잘 알아봐야 돼 알았지? 알았어 귀에 닦지 않겠다 대충대충 듣지 말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러다 큰일나 알았다니까 나 서재에서 가방 챙기고 기다릴게 나와 응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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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